자, 전국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학평, 총평과 해설을 준비해드리는데 해설 이전에 총평과 함께 학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장마와 폭염이 연속되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폭염에 대한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비, 주위에서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수능 준비기간에서 보면 수능기간의 정점에 해당하죠. 아무래도 이제 중간점검으로 이 실학평이 매우 깔끔하고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이 실학평은요. 난이도가 쉬웠다, 어렵다. 물론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난이도에 안주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자기점검으로 매우 효과있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중간점검이라는 것은 6평을 치르고 나서, 6평 이후에 스스로의 어떤 바로미터를 잘 잡고 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야라고 계획을 세운 이후에 조금 느슨해질 시기가 됐죠.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국평을 하는 길목. 또 개념도 좀 보고 기출학습도 중요하니까 진행된 상태에서 문제풀이라든가 또 실전목회사라든가 여기로 또 진입하기 직전의 그런 길목, 이런 중간점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자기를 돌아볼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항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 이 실학평은 정말 과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딱 적당하게 여러분, 여러분 조심해라고 마치 알려주는, 일러주는 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문항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침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문항이 우연히 이렇게 배치가 좀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요. 우선 1번에서 7번에 하나라도 날리신 분 계시면 이거는 등급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등급에 비비런 덕 전혀 없어요. 물론 지금 시기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11월 달에 수능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력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1번에 7번 틀리신 분들은 마음을 다시 한 번 잘 잡고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8번에서 13번, 17번은요. 아주 정직한 교과 개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실수로 틀리신 분이 있다거나 까딱해서 놓칠 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좀 이 교과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이 교과 개념에 대해서 미안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개념이라는 게 8번은 특상이죠. 특상 대상으로 가장 핵심적인 빛의 이도에 관해서 한 얘기고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전자기도 그러니까 자기장의 위치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자계순속 변화를 확인하는 그리고 또 10번 같은 경우는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진동에 의한 진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번은 다이오드가 포함되는 가장 기본적인 물량원의 교과에 맞는 동전기, 전기회로 해석이죠. 딱 세 가지만 준비하려 했었죠. 총전류 위치 확인할 것, 그리고 분기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류는 반드시 흐른다면 플러스에서 무조건 나오고 마이너스으로 무조건 들어간다. 여기에 이제 다이오드가 순전압이냐 역전압이냐 이 정도 확인하는 그러니까 틀리면 스스로 미안해해야 돼요. 질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죠. 또 이 14번 같은 경우는요. 이 광저효과 실험의 성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오래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렵다거나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평가에서 많이 광저효과에 대한 자료해석 문항이 평가에서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항처럼 이렇게 표로 주어지면서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기초부터 보면 실험자료 해석의 표준이 되는 그러한 모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는요. 이 전기력의 지금 현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어떤 정량 계산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정성적인, 정성적 해석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 문항을 보니까 ABCD 다소 위협적인 게 입자가 4개나 존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플라스피라는 양전화가 위치에 따라 받는 힘이 어떻느냐 이런 얘기를 나가고 있는데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왼쪽은 AB덩어리와 오른쪽은 CD덩어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상황이 어떤 두 입자가 놓여있을 때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냐 전화는 그냥 같을 거냐 다를 거냐 이러면서 어떤 양전화나 음전화 하나가 받는 그 힘에 대한 분포 그래프라는 걸로 준비했었죠. 하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익혀서 습성을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왼쪽의 AB에 대해서 ORCD에 대해서 그 두 사항만 합쳐서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정성적 해석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정기력의 추세를 합니다. 그리고 15, 16, 19, 20 15번은 자기자의 중첩이고요. 16번은 기회의 변화 그러니까 힘과 각도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19번은 등가스도운동 S&VT, 가스도정의 하지만 이걸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죠. 역할이라는 건 결국 다 연결된다는 것이 같이 하신 분들 알짱한 일은 하늘에 두 쯔라도 뭐라고요? 델타 2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날을 잘 보내자고 그리스마스 처음이신 분들은 마스 M-A-S 알짱과 위치 변화요. 그 부분 얘기를 하죠. 이 마스 길거리에 무슨 차가 많아요. 그날? 그리스마스 날? 제곱의 차 결국 속력 제곱의 차 같이 쓰여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도 나타나요. 역학 에너지에서도 빈면에서 역학 보존 손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런 문항들 그렇게 과한 문항은 아니었지만 이거 결코 길게 풀면 이건 최악이에요. 심플에지 베스트 짧게 짧게 가셔야 돼요. 장담컨인데요. 어떤 역학 문항이든가 어떤 물량 문항이라든가 절대 물량원에서 세 줄 이상 전개 있으면 안 됩니다. 세 줄도 많아요. 두 줄 그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줄 컷 1분 컷 그림에서 딱딱 찍어가는 그림 컷 충분히 가능한 문항들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익숙한 도구의 활용법을 가지고서 그러고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차피 비율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결국 물리량은 연결과 조합 물리학은 연결과 조합 그리고 어차피 비율 그래서 요즘 문풀 많이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연조어비 말씀드리죠. 이런 거죠. 이 10번 같은 경우는 수평면에 빗면 오르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정지했다라고 나오고 여기 마찰면이 있고요. 여기 마찰면이 있어요. 여기 3부위가 나와요. 결국 운동에너지 2분 mv제곱 그리고 차 제곱의 차 이거 얘기하죠. 3부위니까 여기 9로 가요 그냥. 여기는 4부위에 대해서 16으로 가세요. 어차피 우리가 역하는지를 따질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췄대. 그럼 결국 어때? 9가 날라간 거예요. 여기서 9 날라간 거죠. 그런데 또 발문에서 손실량이 여기에 3배로 여기는 얼마 날라간 거예요. 3 날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같은 높이 이 지점은 16에서 3 날라가서 왔으니까 결국 얼마 남았어요. 13 남았고 이게 제곱을 얘기하는 거니까 속력은 루트 13의 비율. 어차피 비율이에요. 그럼 여기는 또 뭐냐. 13에서 9 날라갔으니까 얼마야. 4죠. 결국 여기는 또 이게 제곱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 2입니다. 루트 13과 2의 비율. 이거 묻는 거예요. 어차피 비율이거든요. 물론 문풀할 때 제가 요즘 이걸 많이 얘기하죠. 왜? 처음부터 개념할 때 개념 강제할 때 1, 2, 3 이러면 더 혼동되니까 개념이 익혀진 상태라면 이제는 짧게 짧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자의 중첩도 말이죠. 복잡하게 막 뭘 나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식전기하지 마세요. 수학하지 마세요. 물리학 하세요. 나온 이번 문항이 ABC는 순서 좀 밝힐 수 있어요. 하여튼 모습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ABC를 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좌표 찍기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든 다 같은 값이에요. 세로 전류에 의해서 좌표 찍고 얼마 이거에 대해서 얼마 이것도 R분의 몇아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D R 한 칸 1로 가시고 또 I0이라든가 I 1로 가시고 그래서 얼마분의 얼마 올라오는 건 플라스로 가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좌표 찍으세요. 여기 또 얼마 이거 이거 보면서 여기는 얼마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중첩 결과를. 오케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심플이지 베스트 그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익숙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평이나 모평을 치르면서 자꾸 이런 문항에 대한 접근법을 좀 용이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제 해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7학평 이후의 효과적 학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6평 끝나고도 이제 이제 하반기 학습에 대해서 중반기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지금 현 시점에서 스스로 이제 돌아보는 타임도 돼야 됩니다. 이 10주제가 선명해야 돼요. 20주제가 20문항이죠. 시작 단계에 등가수 돈동부터 가장 마지막 주제에 물질파까지 짜자작 20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대단원 1단원에 9주제 운동역학은 그 안에서 6주제 그리고 전기 6주제 그리고 파동 5주제 이것이 20문항 주제가 선명해야 됩니다. 이때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지금 우리가 교과의 1부터 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가고 이걸 잘 관리하고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세요. 투트랙 하시고 이 역학 10주제 10문항 비역학 10주제 10문항 그런데 이 역학에는요 다시 이제 둘러다라서 순수 운동역학 여성문화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게는 명료한 주제 빅4 명료한 주제예요. 단일 주제입니다. 특상 10 그죠? 그 다음에 전기력 그리고 자기장중치업 명료한 주제죠. 이런 것들의 주제별로 자신의 어떤 취약 코스를 찾으세요. 이걸 찾는 게 먼저입니다. 또 비역학 파트 역학 파트에서 1단원에서 여기 이제 특상 뒤에 있는 특상 연결되는 부분이죠. 핵에너지 부분 또 이 전기 3개 중에 전기력 제외한 2개 또 자기 3문항 3주제 중에서 이거 자기장중치업 제외한 또 2개 그리고 파동과 이중성에 관해서 또 5주제 이러한 비역학 파트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가 일단 이렇게 투트 나누시고 우선 비역학이 약하신 분들은 권장해 드릴게요. 비역학이 약하신 분들은 기타업 강좌에 그 목록에 쭉 보시면 다이어트라고 있어요. 자 이 다이어트 이 강좌만 수강하시고 바로 기출문제풀이 들어가시고 그 이후에 이건 나중일이에요. 물론 보긴 봐야 됩니다. 수특과 수환 반대 꼭 진행하시고 기출은 꼭 거쳐야 되는 거 알죠? 결국 기출에서 비롯되는 게 수특수환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비롯되는 게 다시 뭐가 돼요? 결국 11월이 그날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돌고 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이 투트랙 중에서는 역학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신공 역학 신공 1이 있고 2가 있는데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것 상관없고 이 1보다 2가 좀 더 달려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M, V 그냥 M 일로 가고 V도 일로 가고 해서 바로바로 진행하는 하지만 이 신공 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압축적으로 고난도 문항 이용해서 진행을 같이 나갈 것이니까 신공 완투를 짧고 굵게 운농역학 준비하시고 바로 이제 기타업의 이 문항들 기출문항들 기타업의 이 문항들을 신공처럼 푸세요. 그리고 이제 이건 필수입니다. 수특과 수환 반드시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 특 전기력 자기장중체부에 관한 명료한 주제 빅4라 그랬었죠.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를 잡으세요. 한 날 잡아서 여기에 가는 것만 집중적으로 한 주제에서만 집중적으로 파고해결하는 날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성취를 잡고 엮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문제풀 특히 20주제에 대한 선명함을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면 로테이션 N 볼륨 2가 있고 3가 있는데 그냥 볼륨 3만 하셔도 돼요. 로테이션 볼륨 3를 이용해서 바로 교과에 대한 순환과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실무는 나중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제 명확하게 길을 만들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적인 기회의 타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설 들어가는데요. 해설은 주요 문항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1번 이런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 전원 간에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8번부터 11번까지 그리고 14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짧고 굵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정리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고 네.